원, 투, 쓰리! 커뮤니티의 미공개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니오가 또 다쳤어요. 하루 만에 진짜. 어제 다리끼 영상 찍고, 오늘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여기 박았어요. 여기 찢어졌어요. 볼 따고. 근데 아픈데도 리오는 아멜리아에게 머리카락을 줍니다. 일루와. 아멜리아 일루와. 아멜리아 일루와. 리오 누워봐 이제 거기. 여기 누워야지 여기. 여기 누우면 아멜리아가 가서 장난감을 선택하지 않고요. 아, 넘어가려고. 아멜리아 넘어가려고 리오를. 아이고, 힘써진 거 봐. 리오한테 가려고. 아멜리아 안녕. 리오도 안녕. 오이? 아멜리아 오이? 지금 비카 사진을 찾았어요. 지금 아멜리아 보이시죠? 아멜리아랑. 비카 어렸을 때. 아멜리아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카 옛날 얼굴이고. 아멜리아 얼굴 보여줘. 아멜리아 어디가 너 또. 저희는 오늘 워터파크 갈 거예요. 워터파크. 워진플레이도시라고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워터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타샤가 워터파크를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워터파크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워진플레이도시 매표소예요. 티켓. 티켓 구매하는 곳이고 몇 층이냐면 1층입니다. 1층. 1층에 이렇게 순번 대기표를 뽑아서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고 쿠폰을 주니까. 여기가 워진플레이도시 인스타그램인데요. 다양한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거.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는 온천야행 나이트 온천스파라고 하는 건데. 2월 29일까지 해요. 그리고 13,000원에 이걸 줍니다. 야간 입장권에 스낵 1종. 어묵, 계란, 식혜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대요.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봐도. 다른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네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한데. 13,000원에 온천 스낵을 줍니다. 어묵, 계란, 계란, 식혜 중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13,000원에. 언제까지? 여기 기간이 있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그리고 매일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멜리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어요. 아멜리아 워터파크 왔어요. 여러분. 아기 방수 기저귀도 샀어요. 아기 방수 기저귀. 수영복 안 갖고 와도 렌트 가능하니까. 렌트 얼마죠? 6,000원. 보증금 만원에 6,000원에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영복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어른, 나이 다 되죠. 아돼요. 여성복, 남성복 다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110까지 있어요. 사이즈 110까지 있대요. 여기. 원, 투, 쓰리. 짠. 제가 지금 여기를 왔어요. 여기 워터파크를 왔고. 여긴 라이프샤켓 빌리는 곳이에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대여로 6,000원. 보증금 1,000원. 유아부터 다 있어요. 휴게시설 이렇게 있죠. 썬베드 비치이자 평상. 방갈로. 스파빌. 온돌 찜질대. 투인 썬베드가 있고요. 시설 안내는 저희 여기. 여기에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네요. 워터파크. 이 한겨울에. 이 추운 날에. 워터파크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여러분. 가격도. 밤 6시 이후에 오면. 13,000원이에요. 낮에 오면. 2, 3만원 안팎으로. 하루 종일 놀 수 있고요. 지금. 비카랑. 다 왔어요. 아멜리아. 여기 있어요. 아멜리아. 태어나서 처음 온 워터파크. 최고. whole block. 회원적 누 Gal관. 여기enta. 세 Connor 주의. dade." pacNIE heavy. 초 comics. matic 값이. 나오면 비 egal点에. compr했습니다. osób. dauacyными HOLT기. arrives. ihr psinn. 이렇게 스팟 쌍대로 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어요 신년 빅 이벤트 봄 파티 호로로 벌룬 버블 쇼까지 아멜리아는 여기 있어요 아멜리아 아멜리아 이렇게 닥터피쉬 이벤트란도 있어요 이거는 15분에 5천원이네요 닥터피쉬 체험합니다 아멜리아 아멜리아 또 놀고 있어요. 어린아이 데일 고기 진짜 좋습니다 여기. 네니 미요. 네니 미요. 네니 미요. You're an obsession in my head, I can't look at your eyes Your kiss is burning, my skin I feel so empty inside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하 1300m 천연안반 온천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어요 우와 춥다 추워 우와 춥다 추워 우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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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추워 우와 대박이다 밖에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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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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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와 천연안반 온천이라고 사람 엄청 많다 일단은 우와 편백 편백나무 여기 지금 리노베이션에서 편백 온천스파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 우와 물이 계속 나오죠 물이 계속 나오고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운진 플레이 도시 야외 온천 웅진 플레이 도시 야외 온천 웅진 플레이 도시 야외 온천 지하안반수 1300m에서 흘러나오는 물 진짜 여러분도 추천합니다 한겨울 2020년 1월 달에 한겨울이 야외에서 온천을 할 수 있어요 ин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중간에서 가장 가까운 워터파크 야외 온천이 있는 곳 웅진 플레이 도시 였습니다 음~~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데니는 오늘 처음으로 눈도 보고 눈도 만지고 아이스링크도 가보고 한국말 몰라야 되니? 하..하바디우? 하니? 표정이 말해지네 저는 타이하지만 즐거웠어요 아이스링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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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